이 표현 꼭 외우자. 동사문형 너도 책 자주 봐? 걔 뭐해? 걔 계속 책 봐. 너도 책 자주 봐? 너의 장창한 수 마? 나는 드물게 봐. 나의 장창한 수 마? 내가 책 자주 봐. 귀여운 공책은 누구 거야? 귀여운 공책은 누구 거야? 그 아이의 비집은 누구야? 귀여운 공책은 내 거야. 그 아이의 비집은 내 거야. 너 또 샀어? 너 또 샀어? 이건 동생이 나한테 준 공책이야. 저 시 워 매이 매이 게이 워다 비집은. 너 영어 수업 들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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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영어 수업 들어? 너 영어 수업 들어? 너 영어 수업 들어? 너 영어 수업 들어?